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폐지 관련 심사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관련 심의는 추후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심의 측은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과 자금 관리 관련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회사의 상장 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31일 오스템 임플란트 주총 이후에 관련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 3천 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